박현경 선수는 고민 끝에 레이업을 했거든요. 69m 거리입니다. 결과적으로 좋았네요. 조이치에서도 컵 안에서만 브레이크를 봐야 해요. 심하게 휘는 폭이 아닙니다. 아까 그 냉장고에 있던 데가 15번 홀이었죠? 네. 선수들이 15번 홀에 가서 냉장고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. 후반 홀에 버디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15번 홀에 가고 있습니다. 선수들이 20번 홀에 빠질 수 있게 됐고요. 선수들이 15번 홀에 재미도를 걷고 있습니다.